정우 씨가 애교 라이언을 조련한다고 하는데 네, 지금 제가 한 마리의 펫을 키우고 있는데 오, 진짜요? 한 마리의 펫? 지금 여기 왔어요, 스튜디오에 한 번 불러볼게요 라이언? 라이언? 유타 씨야, 유타 씨? 아, 유타 씨 아니, 근데 방금 유타 씨가 뭘 했는데 뭐 어떤 거예요? 사실 제가 그 흰색 위에다가 머리가 길었어요, 옛날에 그 모습이 라이언처럼 보여서 용호가 장난으로 라이언? 라이언? 하는데 제가 아응! 이랬어요 오, 귀엽다! 아, 무려 그게 저한테 잘못 걸렸죠, 그거를 한 게 근데 솔직히 진짜 귀여워 유타가 진짜 귀엽게 잘하네 우리 칠에는 우리 푸드도 있잖아요 우리 막거리가 푸드 한 번 부르면 우리 혜천이도 뭐 필요한다고 안 부르래요? 할 자리 준비한다 푸드 아... 푸드 아.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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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푸드가 왜 이렇게 섹시해? 푸드가, 푸드가 섹시해 굉장히 섹시한 푸드 그거 좋아요 우리 잔이가 힌둥아 한 번 해주면 또 재현 씨 한 번 해줘요 한 번만 해줘 힌둥아 야... 귀엽다, 귀엽다 와, 잘한다 잘한다 와, 진짜 잘한다 아, 잠깐만요 아니, 태용 씨도 이런 거 있을 거 같아, 태용이 테드래곤? 태용이요? 테드래곤? 테드래곤? 아, 이건 아니다, 이건 아니다 테드래곤? 퉁 퉁 경호시가 잘 부르시네 그니까 잘했어 하하 이날